뭐? 형 야동을 보세요. 야동? 너 몇 살이지? 20살래요. 법적으로 볼 수 있긴 한.. 약간 야한도 영상? 야한도 엄마는 볼 수도 있지 뭐. 형 일주일에 얼마나 보세요? 몰라. 시간 나면 봐. 어느 날 한 거 봐요.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. 호르몬이 뭐예요? 굳이 보면 아는데 호르몬은 몰라. 넌 인마 과학시간이 닿냐? 형 착경하면 언제? 이 자식아 지금 내가 여기서 밝혀야겠냐? 우리 엄마한테도 안 밝힌 걸? 형. 저요? 그렇지 나는 꿈이 크지? 난 꿈이 큰 사람이야.